라라떼를 만들어봅시다. 최애의 간식이에요. 아, 주헌 씨는 라떼를 또, 오! 음? 와, 잘 자르군요. 아, 생각보다 많이 안 달라요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제가 막 웃음이 나와요. 계속 먹으면 달잖아요. 되게 질릴 수도 있는 그런 맛인데 조화가 잘 돼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음료수예요. 밸런스로. 오, 지금 뭐 CF 찍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그건... 갑자기 얘기하고 한 잔을 하길래 오, 광고인 줄 알았어요. 아니, 그건 아닌데요. 같이 먹을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롤! 액션! 현잔할래요? 같이 먹을래? 같이 먹을래? 네, 이렇게 돼. 아오! weld injuries! 김 이유이 아예 여겨졌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트레이크." 악인의 완성! Substanceingring build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네, 댓글 많이 가르쳐고 네이, 댓글ㅎㅎ NewS 94.